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잘못도 원인 제공도 자기 아들이 했지만 그런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가 미워 죽겠다라는 그런 할매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뿐이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과 제목을 보면 분명히 시어머니가 쓴 건데 말투가 시누이 같아요. 제 느낌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은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갈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시부모가 번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빽빽 지르는 며느리. 비록 우리 아들이 그지 같은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가면 이래도 됩니까? 원제. 시댁에서 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하는 며느리. 시댁에서 큰소리로 고함치며 부부싸움하는 며느리. 여러분은 이런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리 자기 남편한테 화가 나도 집에 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이 집에는 지금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아들 며느리 손자가 다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희 아들한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외도, 도박, 폭력, 주식, 마약, 음주, 돈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잘못이에요. 그렇게 시댁에서 큰소리로 고함치며 싸우는 거 이거는 저거 시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아니 시부모를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면 결코 저런 행동은 못하죠. 아니 안하죠. 지가 사람이면. 안 그래요? 이거는 자기 친정 부모님 욕먹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우는 짓거리는 적어도 둘이 있을 때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감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그래요. 어른들이 보고 있는데 큰소리냄에 싸우는 건 분명 잘못이죠. 근데요. 그 싸움을 며느리 혼자만 합니까? 할머니 아들 욕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욕하려면 싸운 두 사람을 둘 다 욕을 하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리고 싸우면 둘 다 내 쫓아버리고 다시 노지 말라고 해요. 며느리만 탓하는 건 아들은 큰소리만 해도 되지만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분명 화가 났다는 건 당신 아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화가 난 건데 쓴이가 말하는 건 아들이 잘못했어도 며느리는 시부모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들려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어른들 앞에서 큰소리로 싸우는 거. 이건 부모를 욕먹이는 짓거리가 맞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며느리 친정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들 부모, 즉 당신도 욕먹이는 짓거리가고요. 아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예? 말해봐요. 되됐으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속 터지게 해가지고 며느리가 화가 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싸운 게 아니고 며느리가 먼저 우리 아들을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요. 예? 2번. 예? 아니 잘못한 건 그럴 수 있고 소리 지른 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런 일인 건가요? 며느리 부모님도 그리 생각하실까? 잘못한 사위놈이 천하의 나쁜 놈 아니겠냐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만 굽는다지만 내 아들 티끌이 더 크면 입을 쳐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도 가는 겁니다. 할머니. 3번. 쓴이! 야이 그지 같은 탈망고야. 어우 보는 내가 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네. 그러니까 왜 너희 아들 놈이 며느리 화나게 하는 거냐고. 상황 분간이 안 되나? 애초 소리 지르는 상황이 안 되게 아들 교육이나 잘 시켜요. 아이고 아들까지 내가 다 화가 나네. 4번. 이상해. 이 쓴이 말투를 보면 이거는 심오가 아니라 신오이 같아. 그냥 자기 엄마인 척 하면서 글 쓰는 것 같은데 엄마 열받았다고? 그렇지. 말해봐. 2번. 저기요. 시부모가 뭐 옥황상재라도 된답니까? 시부모나 남편 하는 짓거리가 그지 같은 상황이면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지. 너는 뭐 맨날 참고 사세요? 네 됐으니.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어? 시부모님 집에서 남편한테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괜찮은 겁니까? 2번. 요즘 사람 아닌 나도 너희 며느리 이해됩니다. 시부모가 상정도 아니고 아내가 아닌 본인 잘못으로 같이 싸운 아들놈은 괜찮고 며느리만 괘씸합니까? 본인 부모 욕먹이는 건 너희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 잘못으로 일어난 싸움이니까 너희 아들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아이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입 닫히고 있겠다. 아이고 부끄러워. 3번. 맞아요. 어른들도 계시는데 웬만하면 안 그러겠죠. 근데 얼마나 심한 짓거리를 했으며 소리를 질렀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 스스로 아들 잘못이라 해놓고도 며느리가 소리 지른 것만 탓하고 있네요. 4번. 그러니까 할머니 며느리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 그걸 적어야죠. 이유에 따라서 어 그래 충분히 그럴만하네. 가 될 수도 있고. 아이고 이년 벗어. 어른들 앞에서 뭐 어때 처먹었네? 미쳤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써봐요. 무슨 일이야? 대댓글. 이거는 안 적는 게 아니고 못 적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5번. 동네 똥깨도 자기 집에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할머니 아들이 다수도 일로 어떻게 한번 조져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나봐요. 그래서 쓴이도 부들부들 하는 거고. 그렇죠? 6번. 어머. 혹시 이거 우리 신호위가 쓴 건가? 형님이세요? 7번. 그러니까 며느리 욕해달라는 거죠 지금. 그럼 싸움 내용도 같이 한번 써봐요. 욕 대신 해줄게. 뭔데? 말해봐. 8번. 그러면 시부모 안 만나면 돼요. 우리는 한편도 이상하게 자기 부모님만 만나면 센 척하고. 또 내가 늦게 일어나고 밥 자주 안 한다고 꼽 주길래. 맞벌이 육아 거의 100% 제가 해요. 저 혼자 살림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꼽을 주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으르렁 했죠. 저희 시부모님 성격이 오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발끈 안 했으면 남편은 계속 했을 거야. 됐으니? 뭐? 그럼 시부모는 안 만나면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지금 무기입니까? 순전히 자기 남편한테 화가 난 걸. 그걸로 시댁 방문 안 하는 걸로 시위를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며느리한테 오라고 강요한 적 없고. 그래. 애초에 그런 마음이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2번. 네. 안 가면 돼요. 그거 무기 맞고. 배우자가 내 부모 만나러 시간 내준 거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고. 나도 우리 남편 집에 가면. 신경 써요. 추가. 아니 여러분. 사위가 지그차가에 가가지고 소리를 찔렀다 해도 반응이 이랬을 겁니까? 사위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어이고. 그래. 여기는 신자만 나오면 무조건 욕을 하는군요. 이 일로 며느리를 잡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없어요. 며느리 안 잡았고 그냥 둘 다 내 쫓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댓글 1번. 야. 자기 아들이 뭘 잘못한 건지 끝까지 말하는 거 보소? 며느리가 소리 질만 했나 보네. 아니 근데 시부모가 뭐라고. 뭐 니가 뭐 데뷔 마마라도 되세요? 니들이 뭔데 앞에서 소리도 못 질러요? 왜? 2번. 사위가 차가에서 소리를 찔렀다 해도 반응이 이랬을까요? 사위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여기는 신자만 오면 무조건 욕을 하는군요. 이런 소리 하는데.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한테 불만이 있으면 처가 자체를 안 가요. 애초에 처가에 안 가려고 빼려고 하는 남자도 얼마나 많아. 며느리가 그나마 사람 도리한다고 시가까지 왔는데. 남편이랑 시부모가 얼마나 들들듯 볶았을지 안 봐도 뻔해. 3번. 어이고. 완전 내로남불이네. 댁네 아들 같은 사람이 부모 욕먹인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들을 그따위를 키워놨으니까 며느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시부모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4번. 쓴이 추가랑 댓글 보니까 아들이 속 터지기 위해서 며느리가 일망적으로 소리 지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나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네. 안 살겠다는 마음으로 참다참다 터져버린 것 같은데. 원인 제공한 아들을 잡아야지. 어디 미쳐가지고. 이래서 시자는 시자인가 봐. 이 와중에 제목 좀 보소. 5번. 이 쓴이는 조언을 해줘봐야 답이 없어요. 글도 기가 찬데 댓글 달은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아들님이 이혼당하겠네 뭐. 남편이 개차반이면 시부모라도 정상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집은 망했어. 끝났어. 6번. 이야 이 할매 이유가 뭔지는 추구도 말 안 하네. 왜 싸웠는지 말 안 해. 하긴 그래. 이해를 해요. 100%는 니네 집 문제일 테니까. 그렇지? 7번. 싸운 이유는 끝까지 못 쓰면서 니 올케가 얼마나 빡이 돌았겠냐. 어? 그러니 그런거지. 깝치지 말고 니 동생 단돌이나 똑바로 해라. 심오인 척하지 말고. 8번. 주각을 보니까 자기가 며느리 괴롭힌 거 어디 있냐고 난리네. 아니 처음에 제목부터가 며느리만 비난하고 있구만. 어? 아니 지가 써놓고 까먹었나? 할매 치매야? 야 니네 집 인성 알만해요.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왠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심오가 아니고 신의 같아. 형님이겠죠. 남편 누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잘못한 거야. 어.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버지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것 때문에 빡 차가지고 엄마인 척하고 글 쓴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고. 감사합니다.